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에 천량 빚을 갚는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말 한마디로 빚을 갚는게 아니고 주먹을 아니 칼을 부르는 그런 인간 데리고 왔습니다 아니 인간이 맞는지도 의심스럽군요 그럼 봅시다 제목 지금 유산 고위험 때문에 회는 절대 못 먹는다 했더니 그래 그럼 얼른 병원에 가가지고 확인해서 유산이라 그러면 흙집에 가자 라는 남편 니가 사람이냐 언제 남편이 너무 미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노산에 자궁근종수술 이력이 있는 고위험군 산모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저희 시부모님 남편도 다들 아기를 좋아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고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기가 생겼는데 기쁨도 잠시 불행도 같이 오더라고요 지난주 검진 결과 유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로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검진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우울한 날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7주밖에 되지 않아서 뭐 다른 가족들한테는 안 알린 상태예요 그랬는데 지난주 저희 시아버지가 연락을 하셨고 그 오랜만에 우리 다같이 맛있는거 좀 먹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소 늘 따뜻한 분이고 특히 며느리인 저한테는 정말 잘해주는 분이라서 저 진짜 어지간하면 참석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아기가 생긴 이래로 계속 피를 보고 있거든요 너무 망설여지는 거예요 아니 그 이전에 위기를 넘긴 뒤에 안정기가 되면 그때 말씀드려야지 싶어가지고 일부러 만남도 피하고 조용히 있었던 터라 그래요 여하튼 아이고 요즘 우리 며느리 얼굴 보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러시길래 아 참고로 이거 강압적인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만약 그런 거였다면 저부터 이미 이런 고민 자체도 안 했어요 이러셔가지고 여하튼 네 아버님 그렇게 할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아버님은 평소 당신 며느리 저죠 회를 엄청 좋아하는 걸 잘 아시고 너희들 오면 내가 우리 꽁꽁이 좋아하는 회를 사줄 거야 이러셨는데 이게 참 난감한 거예요 아무리 제가 회를 좋아해도 초기 임산부에게 회는 먹지 않아야 될 음식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많이 들었고 거기다 가뜩이나 유산 가능성이 있으니까 더 안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신경 써주신 우리 아버님께는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아버님 저 회 말고 다른 거 먹고 싶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회가 아닌 다른 메뉴로 정했어요 그랬는데 바로 오늘이죠 역시나 아무 사정을 모르는 저희 형님이 아마 신우이 같습니다 다시 횟집으로 변경했다고 저희 남편한테 통보를 해온 거예요 형님 본인이 회를 먹고 싶어가지고 다시 변경을 했다 이건데 아니 그래요 뭐 횟집에 가도 딱히 상관은 없어요 제가 그걸 그냥 안 먹으면 그만이니까요 근데 막상 그렇게 해버리면 저희 아버님 어머니 분명 걱정하실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다시 바꿔라 라고 했는데 남편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뭐 그 약속이 지금 당장인 것도 아니고 다음 주 금요일이잖아 그럼 그 전에 병원에 가가지고 알아보면 되지 유산이 아니라고 하면 임신 사실을 말을 하면서 다른 집으로 가면 되는 거고 만약 유산이면 그냥 마음 편하게 횟집에 가도 되는 거 아냐 딱 이러는데 순간 마음이 쫙 식어버리고 오만장이 다 떨어져요 물론 순수 논리만 따지면 남편 말도 틀린 건 아니겠죠 하지만 하루하루 유산이 될까 계속 이런저런 글 같은 거 찾아보고 매일 울고 불안해 떠는 걸 지도 분명히 똑똑해 봤으면서 어찌 이런 소리를 이렇게 더 가볍게 할 수 있는 건지 저는요 언제 유산될지 모르는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임신인 거 밝히고 식당 예약 변경하는 거 너무 싫고요 또 유산이랍시고 얼씨구나 좋다 이젠 나 회 먹을 수 있겠다 이러면서 회 먹으러 가는 건 더 싫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이런 남편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됐어 그럼 난 안 갈 테니까 너 혼자 가라 이랬더니 어이고 또 그걸로 삐졌어? 이라며 자기도 기분 더럽답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이게 제가 정말 삐진 걸로 보이세요? 아니 그냥 지금은요 사실 모든 게 다 싫고 너무 예민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닌 내 남편만이라도 내 기분을 좀 맞춰주면 좋겠는데 식당 메뉴 바꾸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갑갑한 넋돌이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네? 뭐라고요? 남편이 밉다고요? 아니 그냥 밉기만 한 겁니까? 저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아가리를 찢어버렸을 거예요 2번 유산이면 횟집 가자 야 이게 정말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보니까 쓴이 남편은 아이를 전혀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데요 꼭 유산 돼가지고 회 먹으러 가기만 기다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달달달달달달 3번 유산이면 마음 편히 횟집에 가면 되지 않겠냐고? 와 저 남편놈 전두엽 안녕하시답니까? 내가 봤을 때 말이죠 그냥 전두엽이 모조리 박살나버렸는데 머리에 혹시 염산 부어놓은 거 아냐? 댓글 나도 순간 내가 글을 잘못 읽었나 싶었어요 뭐? 유산이면 횟집에 가자고? 와 미친 이거 진짜 유산 되면 5만장 다 털려가지고 바로 이용각인데 이거? 대가리가 쳐둔 거야 뭐야 뱃속에 있는 지 자식이 어찌 될지도 모르는 판국에 지 처먹을 생각만 하는 이런 놈 이 새끼 얼굴에 매운탕 확 뿌려버리세요 어디 역겨운 영화에 나오는 대사 같은 느낌이에요 유산이면 횟집 가자 미친 이게 사람이야 정말? 5번 유산기 있는 아내와 그 뱃속에 있는 아기보다 지 아가리에 들어갈 회가 더 중요한 인간 말종이군요 글만 읽는 남도 이렇게 기분이 그지 같은데 이걸 직접 들었으니는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단 하루도 같이 살기 싫겠습니다 그냥 몸 안좋다 하고 빠지세요 6번 이런 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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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죄송한데요 정말 만약에 혹시나 유산이 되면 아기가 준 선물이라 생각하고 저 새끼랑은 이혼하심이 어떨까요? 저런 놈의 아기 나와봐야 쓰니 본인이랑 아기만 불행해질 것 같아요 그래도 지가 사람이라면 말을 졌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개 사이코패스야 어떻게 살아요 이걸? 7번 7주차에 피가 비췄다고요? 그럼 병원에서 계속 안정취하라고 하지 않던가요? 저도 7주차에 하열하고 결국 유산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그때 의사가 저한테 무조건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으라고 했거든요 씻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지금이 제일 고비인데 남편 대가리 터졌대요? 심각성을 하나도 모르네 헐 8번 유산하면 횟집을 가자니 이야 진짜 온몸에 소름 돋는다 미친 거 아냐? 9번 이거는 마치 버스가 없어? 그럼 택시 타고 가지 뭐 딱 이런 느낌이네 헐 와 진짜 입이 더러워지니 10번 아니 진짜로 유산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그지 같은 상황에서 회가 지 아가리로 쳐들어가겠냐고 와 정말 죽여버리고 싶다 11번 아니 그 전에 제가 쓴 이한테 먼저 하나 물어봅시다 도대체 저런 인간이랑 같이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그냥 몸이 안 좋아서 안 간다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고민을 하지? 후기 후기입니다 이렇게 많은 댓글이 달릴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관심까지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주신 댓글들 하나하나 읽으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요 후기를 쓸 마음은 하나도 없었지만 제 글을 기다리는 분도 계신 것 같아가지고 힘겹게 써봐요 결국 그 불안함을 견디지 못하고 오늘이죠 검진일보다 조금 일찍 병원에 방문을 했는데요 끝내 아기의 심정지를 제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가족들에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비밀로 했고요 그냥 형님에게만 살짝 끼띔을 했죠 또 소파술 해야 되니까 모임에도 당연히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남편이 너무너무 믿지만 아니 죽여버리고 싶지만 지금은 이 세상에서 제 자신이 제일 원망스러워 그런 건지 다른 생각할 겨를조차 없어요 그리고 남편도 일이 진짜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지 되게 당황스러워 하네요 일단 제 몸부터 잘 추스르고 마음도 안정이 되면 그때 남편과 심도 있는 대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부족하고 어리석었던 저를 위해 피와 살이 되는 조언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들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 드려요 댓글 1번 아니 쓴이도 진짜 깝깝한 게 아직도 감이 안 옵니까? 지 새끼보다 지가 처먹을 회가 더 중요한 놈인데 저런 놈이랑 도대체 무슨 대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2번 아니 반드시 꼭 가야하는 장례식장이나 30년 절친 결혼식장이라 해도 이딴 식으로 말을 하면 머리채 확 잡아뜯어버리고 이혼하고 싶을진데 고작 횟집 때문에 아니 이게 정말 사람 새끼가 맞답니까? 그리고 대화는 무슨 대화야 님도 진짜 답답합니다 엎어버려야지 3번 당황이랄지 이제 회 먹을 수 있다고 속으로 좋아하고 있을걸? 4번 그래서 이제 마음껏 회를 처먹을 수 있으니 속이 시원하답니까? 그리고 대화는 뭔 대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요 절대 단 하루도 같이 못 살아요 5번 님아 저요 정말 진지하게 말하는 건데요 그냥 이혼하세요 6번 그래도 남의 남편이라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그냥은 못 있겠습니다 내가 해야겠다 아니 저런 놈이랑 계속 같이 살 거예요 정말로? 유산이면 횟집을 가자고 이야 이게 뭔 소리냐 완전 싸페에 덜 떨어진 지능 그 누구보다 무식하고 공감능력은 아예 제로 위기 극복 능력도 제로 책임감도 하나 없고 거기다 개사이코야 이런 놈이랑 정말로 계속 살 부비며 살 거냐고요 헐 이야 말을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살고 안 살고는 쓰니 마음이지만은 그래도 산다 하더라도 저 같으면 이거 다 말합니다 시부모든 내부모든 누구에게든 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벌을 주고 그걸 감내하고 빈다면 뭐 사는 거고 그것도 못할 놈이면 버려야 한다고 봐요 제 생각엔 이게 할 소리입니까 이게 이야 참 진짜 기가 막히네 감사합니다 또 이거